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쁜 옷 입으셨어요? 요새 저 보면 자꾸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옷이 이뻐졌다, 헤어스타일 괜찮다 이런 거? 보통은 오늘 방송 내용이 좋았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 기분 항상 아시겠죠? 이 프로는 목소리가 참 좋아. 아 진짜. 그렇습니다. 동병상년. 오늘은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오늘은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장중에 조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 불안 심리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47포인트, 1.5% 하락했는데요.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시장은 거의 보합으로 시작해서 쭉쭉 빠지다가 한 번 쑥 빠지고. 그리고 또 조금씩 쭉쭉 빠지다가 한 번 쑥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불길한 움직임 아닌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기분 나쁘죠.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쑥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외국인 8천억, 기관 6천억. 요새 연기금은요. 매일 2천억, 3천억씩 계속합니다. 계속 팔아요. 거의 한 두 달, 세 달 된 것 같거든요. 작년 12월부터 나온 이야기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 한도라는 게 있는데 비중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할 때 한국 주식은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도가 있는데 그게 주식이 급등해버린 10월부터 우리 주식이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많아져서 파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넘어서는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도 더 줄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더 줄이는지 아니면 그 이상만 줄이는지? 그게 1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넘어가는 한도가 있어서 그걸 줄이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2월 중순까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도를 훨씬 더 넘어서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많이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도 시장 좋게 보는데 그래도 너무 넘치는 비중은 저의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파는 겁니다. 저희도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이거 팔고 테슬라 샀을 수도 있죠.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국민연금이 테슬라 샀다가? 네. 테슬라를 엄청 낮은 가게에 샀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뉴스 듣기는 들었는데 S&P500에 편입되기 이전에 산 거잖아요. 네.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걸 꼭 그렇게 칭찬만 할 일인지는. 물론 그렇다고 야단칠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안전한 투자를 합니까? 투자라는 게. 그럼요. 그렇긴 한데 결과가 성공적이었으니까 우리 박수. 결과가 아니면 저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내 돈이니까. 그렇게 많이 벌어지면 칭찬해 줘야죠. 제가 받을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현대차도 대형주들이. 대표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네. 많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요새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소비주. 이런 쪽들이 좀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의류. 의류. 소비주라고 하면 좀 넓어서. 백화점. 유통. 유통.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요. 2월 달에 섬유의복 섹터. 섬유의복 업종이 22개 업종 중에 1등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또 생각 못했던. 네.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에 가장 큰까지는 좀 과장이고. 큰 피해죄였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안 나가니까. 옷을 안 산다? 네. 밖에 나가야 옷을 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화장품 뭐가 필요하냐. 눈 화장만 잘하면 되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코로나의 피해죄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실적도 안 좋았고. 그런데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금 요새 롱패딩. 원래 롱패딩이 한 2년 전 유행했었잖아요. 올해는 쇼패딩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랬어요? 3프로티비에서도 저한테 쇼패딩을 주셨죠. 3프로티비가 하사한 쇼패딩 잘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추워요. 추워시니까? 그렇죠. 위에만 따뜻하죠. 그래서 롱패딩을 또 다시 살려는 사람들이. 다시 롱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옷이 잘 팔려야 의류 업종은 좋거든요. 비싸니까요. 맞습니다. 백화점도 사실 의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의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얼마 전에 중국의 춘절이었지 않습니까? 춘절에 판매가 잘 됐대요. 뭐 엊그저께 오리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익이 500%는 1월 달에. 전년동기 대비? 네.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중국 사업고. 1월 1월 비교하면? 네. 그거야 작년 1월은 중국은 지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춘절도 좀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500%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일단 중국은 지금 제조업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는 아직까지 안 살아났었거든요. 정부가 이제 소비를 계속 살리겠다고 하는 와중에도 안 살아났었는데 춘절을 기점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도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이런 것들이 동반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순환매구나. 최근에 안 오른 것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섬유의복이 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 지금 다 코로나 관련돼서 피해주었잖아요. 그런데 항공이나 이런 것도 미리 좀 올랐고. 안 오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시장은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1차든 어찌됐든 간에 8,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올해 말까지 해야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거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이 좋아지는 건데. 네. 그렇죠? 오늘 오는 건 우리나라 소비재고. 그 상관관계는 크지는 않겠으나.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올랐던 거 좀 쉬어가고. 그동안 안 오른 게 오늘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 건. 쉬고 또 안 오른 거 오르고 하면 그건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큰 매물을 못 받고 지수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달라졌네 싶기는 하죠. 약간 예전보다 개인들이 조금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보면 삼성전자가 96,000원? 네. 95,800원? 네. 이제 그때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그때 막 장 열리자마자 30분 만에 개인이 1조를 쐈습니다. 네. 그때 물린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거든요. 기아차가 애플카 때문에 10만 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8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한 20% 정도 물린 개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좀 아파하고 있는 개인들이 지금 예전보다는. 있겠죠.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서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으나 지금은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밀리면 막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야 끌어올리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개인들도 좀 흩어지는 것 같고 개인들 뭐 예탁금인가요? 들어오는 것도 좀 약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예탁금이 72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0% 정도 감소해요. 60조 때. 그래도 뭐 작년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준이긴 한데 예탁금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5,700만 원. 4천만 원 넘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눈 감았다 뜨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 블랙락이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투자할 거야. 비트코인이 좋아서 투자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막 해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자산을 투자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뭐 주식 위험 자산 주식 안전 자산 채권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각화 측면에서 아주 비트코인을 조금만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호재겠습니까? 그전에 금융시장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투자 자산으로. 그게 이제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이거 사서 돈 벌어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사고 나서 샀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가격을 올려놓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안 샀으면서. 제가 자산운용을 안 해봐서. 그렇죠. 설명하기 어려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네. 글쎄요. 알겠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중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등이 금이고요. 금이 1,126조. 1,126조 달러. 그 다음에 애플이 죄송합니다. 1조 1,000조. 시가총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애플은 한 2,000조 될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97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8등인데 은이 6등입니다. 이게 1,499조 달러. 그러니까 한 60% 수준까지 은의, 은도 대표적인 기금속이잖아요. 금 다음으로 높은. 시가총액 순위 6위인 은의 한 60, 70%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지금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은도 따라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르는 이유는 이런저런 당연히 시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자국의 투자 자산이 그쪽으로 쏠렸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부들도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외환 유출입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오르려면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내려도 이게 이제는 저평가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 그걸 어떻게 할지가 알 듯 앞으로는 좀 변수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은이 금이 김중수 총재였다니까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금이 급등할 때 한은이 금을 굉장히 많이 사놨는데 그 다음에 금값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 금값을 보면서 다시 그때 김중수 총재가 옳았다 이랬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테슬라 주식을 연금이 사서 잘했다가 그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라 이자금이 이거 살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고 판단해서 샀으면 결과와는 무관하게. 다른 얘기 또 하나 좀 해보죠. 오늘 또 항공우주산업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네. 관련주들이. 그게 어떤 뉴스가 오리진이었죠? 일단 스페이스X가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엘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8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740억 달러. 그러니까 82조원에 육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82조원이면 SK하이닉스랑 시가총액 2등인 SK하이닉스. 걔들이 90몇 조 정도 되고요. LG화학이 시가총액 3인데 68조 정도 됩니다. 쿠팡이 한 50조라면서요. 55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2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2등과 3위 중간 정도 되는 가치고요. 지난해 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얘들이 로켓을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립니다. 우주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낮은 궤도에 올려서 이거 가지고 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기네들이 우주상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공위성을 쏘는 거죠. 위성을 쏘는 거죠. 통신위성을. 그래서 지금 한 번 로켓을 쏘는데 위성을 한 150개씩 날린대요. 로켓 하나가? 네. 하나당 한두 개씩 씹고 나가서? 네. 그래서 로켓 하나당 위성을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150개씩 로켓 한 방 쏘면 위성을 150개를 올릴 수 있다. 거의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요. 쏘아 올리면 비용이 낮아졌다? 네.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존에는 사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앞당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 측에서는 이 스타링크를 분산해서 분사해서 IPO하겠다. 이건 실질적으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은 로켓 쏘아 올리는 회사가 위성 올리고 위성이 서비스하는 것까지도 같은 회사인데. 네. 쏘는 거랑 위성은 서로 분리해서. 네. 이 회사는 그럼 인터넷 통신회사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기지국 가는 것보다 쌀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지나 이런 데는 기지국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데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도 싸야죠. 그래야 오지에서도 오지라고 해서 돈 많이 내고 인터넷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오히려 더 싸게 해줘야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니겠죠. 극지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워낙 땅이 넓어서. 그래서 일반 통신비보다는 비싸다라고 합니다. 일반 통신 서비스보다는 좀 비싸고. 하기야 뭐. 없어서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수요가 1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작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면 이것도 IPO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사업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그래서 계산 좀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 통신은 가입자가 많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어차피 설비는 똑같고 콜센터 직원도 똑같이 뽑아놨는데 가입자가 많아야. 그래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오지에 한다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가입자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로는 될까 그런 뜻인데 되니까 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 내연기관 좋은데 힘 좋은 내연기관 있는데 저 비싼 1억씩이나 주고 모델에스를 사겠어 누가 사겠어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효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산업도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일반 실적보다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이걸 보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왜 웃었냐면 채팅창에서 다치마어리님께서 오지에 까는 거니까 오지다 파이브지다. 안 웃긴 건데 저만 웃었나요?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통신회사가 가입자가 많아야 좋다는 얘기를 저는 어디서 듣긴 했는데 가끔 오래됐네요. 인천공항에 가면 글로벌 로밍 서비스 도와주는 분들이 나와 계세요. SK텔레콤, KT, LG플러스. 각각 두 분씩 나와 계세요. 왜 그렇죠? 그냥 혼자 하면 그렇고 두 분 정도는 있어야지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당연히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잖아요. 이쪽은 줄을 서고 LG플러스는 가입자가 적으니까 한가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다니는 게 좋은 것인가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회사로서 기업 가치는 SK텔레콤이 많을 텐데 직원은 저기가 더 좋네. 이 프로는 일하는 거 싫어하니까. 환율은 오늘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오늘 환율은 1원 정도 내려서 마감을 했고요. 1,106원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미국이 부양책 때문에 돈을 많이 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등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게요. 5,6%인가 나온 것 같던데. 5.3%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았고. 산업 생산도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다군요. 12월보다 1월이 왜 소비지가 그렇게 좋아졌을까? 부양책. 지금 600달러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효과를 내고 있고. 1,400달러를 곧 줄 거기 때문에 이게 소비에 영향을 줬다.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지표들이 다 개선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의 환율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1.2% 중반까지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저금하면 이자를 3% 주고 한국에 저금하면 이자를 2% 준다. 그러면 자금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쪽 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저금을 한다고 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면 달러의 수요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도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릅니다. 한 더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푸는데 달러가 당연히 약해지죠. 영원 무궁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약할 겁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회가의 매력이기도 하고 맹점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걸면, 아 눈에 걸면 안 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박 차장님이 눈에 거시면 그때부터는 다 눈에 거는 겁니다. 눈에 걸면 아프죠. 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